여러분들 무심해가지고 오늘 조선의보 사슬입니다. 3%포인트 앞선다더니 22%포인트 패배 이 정도면 여론조작이다. 여론조작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결과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딱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정말 참 나라 앞날에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슬 써놓은 걸 보니까 참 이 정도 여론조사 오차면 여론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 조략, 조작하려 한 것이다. 김보준 씨가 만든 아마 여론조사업체가 10월 11일 날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서고 있다. 여론조작도 문제지만 선거결과를 그냥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의보는 진짜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전혀 언급 안 하는 거죠. 엉터리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그 심각한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 사물을 담당한 사람들이 선거결과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결과를 조작한 것이 한 번이 아니고 10여 년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걸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아주 그냥 극장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한 거다 이야기죠.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름난 나라가 된 나라가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북한은 완전히 전체주의가 완성됐지만 남한도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올라타는 겁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올라탄 거죠. 다 합니다. 한동훈이가 모르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알면서 다 침묵한. 조선의보 주필이나 사설위도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참 제가 17일 부정 여론조사업체를 연구 퇴출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아니 그 선거법 여러분들 여론조사 여러분들 조작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일과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참 오늘 조선의 그걸 보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죠. 10월 16일 날 부산시 검증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 딱 내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국민의힘의 유일현 후보가 5만4천표 더불당의 김경지 후보가 2만8천표 조작하지 않은 상태의 이름 덕표수 격차가 2만6천3백12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것을 표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몇 표를? 6,552표를. 6,552표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전산조작을 여러분들 모두 다 더불음주당의 김경지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표를 만들어 집어넣었겠죠. 전산조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역선거안이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했으니까. 그래서 2만6천3백11표 격차를 6,552표의 유령 사전투표지수를 김경지 후보한테 집어넣어 가지고 격차를 줄인 거죠. 1만9천7백63표를. 이게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게 최종 결론인 겁니다. 밑에 추정치 발표는 조작 이전 상태를 복구한 것. 위에 선거안이 발표는 조작된 상태. 그럼 추정치 발표가 조작되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복구했냐. 선거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사용한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추정을 가능한 거죠. 조작되기 이전 상태에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의 득표수. 이게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표를 만진 거죠. 관외 사전투표 96표. 90여표에 유령 관외 사전투표가 더해진 수치입니다. 96표 이꼴은 진짜 관외 사전투표자수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해준 투표자수. 그 다음에 서재 1동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652표.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노란색 이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340표만 되는 정상인 겁니다. 서재 2동 1145표. 김경지 후보 513표. 서재 3동 1375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지금 노란색을 칠해놓은 것은 진짜 더하기 가짜인 겁니다. 진짜 더하기 가짜를 이렇게 더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정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조작했냐. 사전투표장에 5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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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별 하나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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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별 하나 넣어준 겁니다. 프로그램 간단한 거죠. 전산장비를 동원해가 여러분들 투표장에 스캔해가 여러분들 사람이 찍하고 이런 투표지가 교부가 되면 5명이 교부들 때마다 허수 가짜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더해주는가 더블당국한테 더해주는 방식을 한 겁니다. 새로운 걸 하나도 없고 지난해에 실시됐던 10월에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사람이 진짜 올 때마다 한 장 이런 가짜를 만든 것을 검정구청은 5사람이 올 때 5장마다 한 장을 여러분들 가짜를 만든 거죠. 나라가 큰일입니다. 앞으로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지 선거가 무너진 나라라는 것은 계급이 생기는 걸 뜻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오래 해먹는 겁니다. 오래. 그럼 취업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개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가 다 뭐죠?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계급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동별로 몇 표를 집어넣는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얼마를 대준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되면 표를 어떻게 만들는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 관외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6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이 96표 안에 가짜표가 25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진짜표는 96-25입니다. 서재 1동에 선관위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52표를 얻었다. 그런데 여기에 가짜표가 몇 표가 들어있는 13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유령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39표입니다. 서재 2동에 관내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513표를 얻었는데 이게 가짜인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숫자. 영어 표현으로 man made in number입니다. 513표에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위조해서 집어넣어준 것이 223표인 겁니다. 진짜로 더불당 후보가 얻은 것이 513표 빼기 223표입니다. 이런 짓을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지만 그냥 글을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징글징글하다는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악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하다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완악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탄압을 한 겁니다.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대통령부터 시작한 천부가 입을 다물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때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이게 천부가 뭐죠 지도층들이 힘을 합쳐가 나라가 망하는 일로 북한하고 차이가 뭐가 없습니다. 그쪽은 내놓고 선거하는 것이고 이쪽은 정직한 선거하는 것처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옛날에는 심각하게 반성했는데 이제는 심각하게 반성하는 게 제가 방송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지구상에 역사상 10년째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해도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나라가 망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이러면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이러면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 몇 표를 얻었니까 여기 다 구할 수 있는 이 왼쪽이 여러분 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수치고 오른쪽은 선거사물을 담당한 자리에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다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71표를 받았습니다. 이걸 96표로 올려준 겁니다. 서재 1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3표 관내 사전투표 173표를 받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몇 표로 올려준 겁니까 312표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서재 2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290표를 얻었는데 그거를 유령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더해 줘 가지고 몇 표를 만들어줬습니까 513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규칙을 썼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된 겁니다. 표를 넣는 것은 내가 못 봤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표를 집어넣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금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표를 집어넣었겠죠.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개표장에서 표가 발표한 것과 딱 맞아떨어졌겠죠. 표를 집어넣은 것은 내가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조작한 것은 제야 전문가가 다 증명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이상 계속되어 오는 겁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사기사건이 그렇게 많은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내놓고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 윤 대통령 입 다물 거고 다물죠. 허우대가 멀쩡해 그러면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겁은 많고 하니까 마누라 보호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나겠습니까.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뭐든지 조작하는 민족이 된 거죠. 북한도 여러분들 엄청난 나라지만 이 나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부산 검정구청장 선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모두 6,552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당 후반께 더해 준 거죠. 관외의 사전투표에 25표를 더해 주고 관내의 사전투표에 6,527표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에 응한 사람은 검정구청 선거에서 32,762명입니다. 그러나 6,552표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서 이걸 합쳐 가지고 32,762표 더하기 진짜 6,552표 가짜 이걸 더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39,314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6,552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전산상으로 5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올 때마다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그 위조 투표지가 더불당 후반께 더해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돌려 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보면 이렇게 6,552표를 더해 가지고 조작하기 이전에는 국힘당의 유일현 후보가 2만 6,315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6,552표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안께 더해 가지고 1만 9,763표 차이로 표수를 줄인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고 2020년 선거에도 총선도 사용했고 2022년 선거도 사용했고 지방선거죠. 2024년도 총선도 똑같이 조작방법 선거입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나라들이 조작 프로그램을 혁신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것이고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짓을 30년 40년 50년 하겠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겁나는 거예요.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남북한 체제에 비교해 가지고 받은 거지 않습니까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개인의 삶도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외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체제는 전부가 다 공개하고 같아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도 과장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고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검정구청장 선거에 사전투표율이 17.45%인데 그거를 20.88%로 뻥튀기하고 차액만큼 위조투표율을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줬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밑이 조작되기 이전입니다. 위가 조작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대 당일 비율 이 0.64가 무슨 말인 거 아니까 김경지 후보의 표를 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64장을 받은 겁니다. 조작하기 이전에. 여기 위로 보시기 1.01 조작하고 난 다음에 공짜표가 그냥 더해진 거 아닙니까 조작된 표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가 101장을 받은 거.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율을 33% 받았는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율이 44%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숨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무실 창고에 들어있는 그런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거나 그런 건 다 숨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숫자를 발표해야 되니까 숫자를 발표하게 되면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니까 그냥 그대로 다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이 되더라도 이 나라의 지도청들이 전부 다 이걸 다 덮는 겁니다. 대법관 대통령 당대표 다 덮는 검찰 경찰 다 덮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썩은 나라가 된 겁니다. 도무지 저는 어디부터 수선을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안 들어올 정도로 부패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표가 우리 함께 주는 거가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썩은 나라가 돼버렸다. 그리고 자식들하고 함께 부정선거 여러분들 도가니 속에서 그냥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가 이게 주는 게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조선일보 사슬입니다. 일체의 여러분의 입 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의 매체 파워를 보면은 여전히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냥 철투철명하게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선거부정은 입을 다물고 오로지 뭐죠? 개인 비리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쓴 겁니다. 나는 한국의 식자층들의 이 양심 이 비양심 이 썩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냥 토가 나올 정도가 된 겁니다. 진보 교육감 당선되자 개선장군 행시한 조희연 전 교육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선거를 10년 채 이상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을 언급을 그냥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조선일본도 여러분 건재하겠습니까? 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를 떠난 것 외에는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십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조희연이가 듣고 여러분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희연은 두 아들을 모두 외고에 보냈다. 이런 충격이 전혀 아닌 겁니다. 외고에 보내건 유학을 보내건 문제는 조선일보가 작심하고 여러분 선거부정 문제를 전부 다 덮는 쪽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의 희망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겪는 어려움을 에이 뭐 내하고 삼성전자하고 무슨 상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일종의 시그널인 겁니다. 경보음. 삼성이 무너지는 것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것을 하나의 여러분들 전종 겁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도를 여러분 때려 고쳐가지고 주 52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이큐가 엔비디아 엔지니어들보다 2배 3배 높습니까 천만에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회사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처음에는 표가 안 나죠. 선거 부정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슬슬 깔아 앉는 거죠. 1호 제조를 부숴놓고 나면 여러분들 처음에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슬슬 깔아 앉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 내리는 사람은 다 여러분들 나가서 연금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근식 당선인처럼 교육감 자리를 아는 패거리들이 돌아가며 하는 것을 알고 부끄럼 없이 자신들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공병호 tv에서 조선일보를 자주 다루고 조선기사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이런 거 이런 논평보게 되면 당신들도 다 자식이 있을 건데 당신들 자식들 좀 생각을 해봐라. 자식들이 완전히 북한처럼 뭡니까 그냥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당신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땡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하게 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서울교육감의 종로구 선거결과한 겁니다. 443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637표 관내 사전투표 3792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4430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진보 교육감 후보완께 다 더해 준 겁니다. 종로구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나온 사람은 8859명입니다. 이거를 13289명으로 부풀린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2023년 또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에 두 사람이 여러분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4430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동대문구 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조전혁 씨는 전번 선거도 이겼는데 사전투표 조작으로 조저정이 떨어진 것처럼 이번 선거도 조전혁이 가뿐하게 이겼는데 이런들 부정성을 떨어진 겁니다. 전부 앞으로 이럼 지방선거 총선 대선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을 할 테니까 결국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영구 집권하게 된 겁니다.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젊은 날부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전망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심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 이것 잘 봐라 보고 각자 알아 생각해라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이런 대가를 후손들이 얼마나 앞으로 심하게 구한발의 여러분들 조선의 여러분들 지배층이 선택한 대가를 지금 100년이 지나도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꼭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같은 짓을 구한발의 여러분들 조선의 지배층들이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여파가 100년 이상이 되도록 지금 저렇게 압제의 북한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연결해가 여러분들 교훈을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지 그냥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결과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전혁은 1154표로 종로구의 승리를 거둡니다. 격차로. 그러나 2122표가 투입되면서 3276표 차이로 정근식이 승리를 한 겁니다. 정근식 후보는 조작되기 전에 13008표를 얻었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17438표를 얻은 후보로 둔갑이 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권력 교체가 가능하고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종로구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냐 7.19%를 10.70%로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고 이걸 전부 다 정근식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줘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밑이 조작되기 이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근식 후보의 투표율입니다. 득표율 보시게 되면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정근식 후보가 조작되기 이전에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개수가 46장이었습니다. 조작이 돼서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자 투입되고 난 다음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지수가 96개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정근식 후보가 45%였는데 조작하기 이전에 63%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한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걸 10년치 하는 겁니다. 한 번 짜놓은 조작 후렴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는 케이팝이 없더니 케이 방산이 없더니 다 야단이지만 체제가 바뀌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뭡니까? 체제 변화의 남북한을 비교한 것이 크게 여러분들 점수를 땄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어제 내용에다가 오늘 여러분들 한 번 총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조사 내용을 한 장의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10월 16일 보궐선거 가운데 일단 세 곳 오늘 새벽에 도착한 뉴스를 보니까 제야 전문가 분석을 해보니까 곡성은 손을 안 댄 것 같다고 그러네요. 전남 곡성입니까? 서울교육감 선거는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유령사전투표지를 한 장 만들어 가지고 진보교육감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총 더해 준 표수가 4430표입니다. 이 4430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거죠. 원래 7.19%입니다. 사전투표율이. 그걸 10.70%로 부풀리게 한 겁니다. 강화 군수 9명당 한 표를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 1750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실제로 강화 군수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5.51%인데 2.79%를 더해 가지고 28.30%로 만든 다음에 조달된 1750표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워낙 국힘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성분을 못 바꿉니다. 검정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5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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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가짜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6,552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3.44%를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3분의 1이라는 것은 진짜 사전투표자 수 2명당 유령사전투표자 1명 한 표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 유령사전투표자 수는 특정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말하고 사전투표를 부풀린 유령사전투표사 확보를 위해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부풀려진 사전투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 공박사가 괜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저는 마음을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여러분들 밝은 미래를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주관이 아주 뚜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세계가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대세에 추종하거나 부하하거나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쿨하게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불쌍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태가 반전되거나 호전될 가능성을 꽤 높게 보지 않습니다. 왜 워낙 지도층이 다 썩었습니까? 지도층이 오로지 관심이 없으니까 내 뱃속에 밥 들어오는 것하고 내 지갑에 돈 들은 것 외에 관심이 없는가. 나라가 이런 파괴가 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를 찾아낸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 것. 그래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배움이 많지 않을 겁니다. 가방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분석해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 행각을 과학적으로 다 분석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으면 이제는 분석하더라도 다 뒷배경이 빵빵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저지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양심상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는 알파뉴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막 공박사에 떠들고 부정 좀 되면 어떻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여러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나 또 부산시 검정구청장 선거 그리고 인천의 여러분들 강화 군수 선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1층 2층 2층에 올라가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물건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밑으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물건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연 법칙을 완전히 파괴버린 과학 법칙을 완전히 파괴버린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과학 법칙이 완전히 파괴가 됐지만 전부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중력의 법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된 겁니다. 그냥 중세 본건 사회가 그대로 적합한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건 기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꼬꾸라지던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앞으로 분명히 어려워지겠죠 삼성전자가. 어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반과학이 지배하는 사회인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여러분들 파괴가 된 겁니다. 중력의 법칙과 이런 비슷한 레벨이 뭔가 하니까 통계학에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가능하고 여론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은 뭐하고 하는 건 중력의 법칙하고 동일 레벨인 겁니다. 대수의 법칙이 이러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러면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그걸 은폐하는 겁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지도층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그냥 선거부정이 밥 먹듯이 물맛으시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살기가 힘든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서울 전체 정근식 플러스 17.82% 조전혁 마이너스 17.48% 여러분 서울시민이라는 모집단에서 자식이 두 명이 탄생한 겁니다.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 집단이라는 자식하고 당일 투표 집단이라는 자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같은 부모 밑에서 모집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전자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유전자가 꼭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격차가 각거나 비슷하다는 얘기는 오차범위인 0의 3%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17.82%가 나온 겁니다. 차이가. 조전혁이 마이너스 17.48% 나온 겁니다. 조전혁 씨는 위스칸신의 이름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가지고. 이 조전혁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조전혁 후보가 마이너스 17.48% 나온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 마당에 한자리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국힘이든 뭐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전부가 부패가 여러분들 해먹는가. 그러니까 구한말 여러분들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종이니 민비니 뭡니까 그런 사람 비판. 이완용이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가 뭔가 하니까 중력의 법칙이 파괴가 된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을 주출했을 때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 대수의 법칙은 물리학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어떠냐. 5층에서 여러분들 돌멩이를 떨어뜨렸는데 돌멩이가 거꾸로 올라가는 선거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같은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모집단에서 나온 같은 자식인데 사전투표가 이런 같은 자식이 아닌 겁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사무 담당자들의 자식인 겁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담당자들이 만든 자식이란 겁니다. 그래도 이런 방송 윤석열 치하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이런 방송 못하게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윤석열 치하에서는 이런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선거 방송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방송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0년 100년이 갈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남을 게 한때 좀 잘 나갔던 나라라는 추억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당대에 다 경험할 겁니다. 아이고 공 박사님 알바뇨. 내가 알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체제라는 것은 물과 공기와 같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60대 정도가 되면 최소 30년을 살 테니까 30년 동안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망가진 걸 다 보고 갈 겁니다. 자식 걱정도 해야 되면 자기 노후 걱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서울 전체입니다. 이 자료는 민경욱 거 이번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 사전투표 득표 1배기 당일투표 득표 2배기 동대문구에서 플러스 18.07% 정근식 후보 조 전혁 후보 마이너스 17.79%입니다. 이 노란색을 뺀 게 그러나 윤호상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이게 0.0% 몇 프로 정도 되는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정근식과 조 전혁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당한 겁니다. 이게 동대문구입니다. 물리학 이름 중력의 법칙과 같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여러분들 위반된 선거 결과가 10년 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걸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배층들이나 국민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이게 동대문구고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산구입니다. 두 자료 모두 다 민경욱 전 의원의 이름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겁니다. 정근식 후보 플러스 17.48% 차익값이 조 전혁 후보 마이너스 17.59%입니다. 전부 다 종로구처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두 표당 한 표 정도로. 사전투표에 진짜 사전투표당 두 사람당 가짜표를 한 표씩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진보 교육감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거는 뭐 미친 결과가 아니고 이게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은 양심이 죽은 사이인 겁니다. 그리고 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가지고 과분할 정도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이 사회가 지탱되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이 동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체는 플러스 17.82% 이게 미친 결과입니다. 마이너스 17.48% 통계학의 기둥인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차익값이 5차 0의 3%입니다. 차익값 10에서 20%는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대수의 법칙은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당일투표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왔고 사전투표는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는 선거 사무 담당자들의 자식이고 당일투표는 서울시민이라는 모집단의 자식인 겁니다. 다른 자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일종의 유전자 감식하고 같은 겁니다. 친자인지 친자가 아닌지를 변별하는 유전자 여러분들 조사하고 같은 겁니다. 당일투표는 친자입니다. 사전투표는 바람피워서 나온 자식인 겁니다. 바람피우는 사람이 누구냐 선거를 담당하는 자들이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런 불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 업보를 분명히 여러분 치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진실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2부 기술과 시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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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